한 주간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IT 주요 뉴스를 쉽게 요약해드리는 스마트 메이커 IT 이슈 1분 순상 뉴스 2021년 8월 24일 IT 이슈 소식입니다. 백신 10부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요즘 새로 출시된 갤럭시 워치4가 백신 부작용을 잡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장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갤럭시 워치4의 심전도 기능으로 심낭염을 발견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의 아내는 백신을 맞은 후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로 심전도 검사를 하자 의사를 만나러 가라 라는 안내와 함께 이상 반응이 나왔고 이에 A씨는 아내와 함께 순환기내과를 찾아가자 심낭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으로 심장의 이상을 발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미국인 남성은 갤럭시 워치3 심전도 기능을 호기심으로 작동했다가 결과를 보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갤럭시 워치3 덕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감사 영상을 보냈다고 하네요. 요즘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광고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로지는 지난해 8월 컨텐츠 전문기업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인간으로 영원한 22살입니다. 로지는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인처럼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커밍아웃을 하며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로지에게 각종 광고 제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생활 스캔들이 없고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에 최근 광고업계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이동의 제약이 많고 다수가 모이는 것에 자유롭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 가상인간 활용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일반 광고 모델은 사생활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몰라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방면 가상인간은 통제가 가능하다며 최근 가상인간 마케팅 사례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기업들도 주목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가상인간이 나올까요? 이상 인공지능 앱 제작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 IT 이슈 1분 순삭 뉴스였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